제이제이의 A S M R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마술사 임채훈이자 연업 유튜버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의 전 직업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카드로 ASMR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하게 스페셜 게스트 분을 모셨어요 제가 이분 앞에서 카드를 만지면 약간 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 현직 번데기 아 번데기 아닙니다 현직 마술사이자 마법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카드를 보여드릴게요 오자마자 맛을 하십니까 와아아악 hundreds 와아아아악 모아만 뽑아주세요 모아만 뽑아주세요 눈 감으세요 아 제가 봐도 상관없어요 아 그거 보았군요 사인을 해주세요 사인? 네네 사인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왠지 이걸 원하셨을 것만 같아서 아니 좋아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카드예요 네 잘 보세요 공중에 다 있어요 확인해보세요 와우 와우 이것도 확인해보세요 와우 재훈씨도 하나만 해줘요 제이제이 제이제이 맛을 오랜만에 본다 얘를 중간에다가 잘 넣을게요 그리고 뭐 한 번 두 번 이거 안 한지 오래되서 선택하신 카드가 아까 그 더블에 있는 그 카드가 맨 위로 쑤 쑤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직 마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노토킹 입 다물고 ASMR 시작합니다 라는 뵄 높은 뵄 뵄 뵄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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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가 잘 어울린다 소시지 소시지 더 해주세요 30초 정도? 소시지 간춤텕 소시지를ğin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힘들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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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 카드잖아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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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